가뜩이나 불경기인데 상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와 도둑이 극성인데 경찰 수사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횟집. 주인이 어항 청소를 하는 사이 한 남성이 계산대 아래 있는 주인 가방에서 현금 200만 원이든 지갑을 들고 나갑니다. 주인과 마주친 남성은 천연덕스럽게 조금 이따와 회를 포장해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또 다른 식당의 점심시간. 음식을 시켜 먹은 단체 손님 6명이 주인이 바쁜 틈을 타 그대로 달아납니다. 청주의 한 식당은 전화로 단체 손님을 예약한 뒤 급한 일이 생겼다며 찾아와 교통비를 빌려달라는 남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단골 손님이라는 말에 깜빡소가 30만 원을 뜯긴 건데 근처 다른 식당도 같은 수법에 40만 원을 잃었습니다. 소액절도와 사기는 경찰 수사에서도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용의자 검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상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